우혜령 작가의 정의의 결혼 이제 나이 40이 넘어가지고 결혼은 무슨 결혼. 너 제정신이냐? 어머니는 정의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대뜸 화부터 냈다. 그렇지만 지금 이대로 살면 나중에 나 혼자 남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 죽을 때를 대비해서 지금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는 거냐? 정의는 내심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걸 참느라고 입을 꾹 다물었다. 혼자 살면 외로울까 봐 그러니? 나도 이렇게 오래 혼자 살았는데 뭘 그래. 그래도 어머니는 내가 있었잖아요. 어머니는 코웃음을 쳤다. 60이 넘었지만 아직도 꼼꼼히 화장품을 써가면서 가꾸는 탓에 나이보다 10년은 젊어 보이는 엄마는 더 이상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 않은 눈치였다. 아무튼 나는 결혼하기로 결정했어요. 정의는 완강하게 말하고 소파에서 일어섰다. 어머니가 따라 일어서면서 소리를 질렀다. 어딜 가? 나는 할 이야기 다 했어요. 그리고 강의 시간에 늦었단 말이에요. 내가 내 입장에 서서 생각해 봐라. 할 줄 아는 거라고는 공부 하나밖에 없는 딸년이 어느 날 갑자기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 그냥 받아들여지겠냐? 정의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와 외출복으로 갈아입었다. 가벼운 코트를 입고 방을 나서는 정의에게 파출부가 조심스레 말을 건넸다. 그래도 아침 식사는 하셔야지요. 생각 없어요. 어머니 식사나 잘 챙겨드리세요. 정의는 현관으로 나서면서 거실에 앉아있는 어머니에게 말을 건넸다. 저 다녀올게요. 그래. 이따 다시 이야기하지. 어머니는 신음하는 듯이 나직하게 대꾸했다. 정의는 이 말을 찌푸렸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는 어머니였다. 이제 시간을 들여서 설득하려고 들 것이었다. 다시 듣지 않아도 어머니의 말은 거의 다 외울 지경이 되었다. 내가 무엇이 아쉬워서 그러냐. 그만한 학력에, 번듯한 직장에, 전공 분야에 인정을 받고 있고 앞으로 뻗어나갈 길만 남아있는데 뭐하러 그런 일에 다시 신경을 써. 여자가 결혼해서 얻는 게 있는 세상인 줄 아냐. 내가 내 입장이라면 매일 날아다니면서 살겠다. 쓸데없는 일에 신경 쓰지 않고. 가정이니, 살림이니, 모성애니, 이런 거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짓말들이야. 나를 봐라. 그나마 가정에서 일찍 벗어난 덕에 너를 이렇게 잘 기르고 모든 기회를 다 줄 수 있지 않았냐. 실상은 그 이야기를 어제 저녁에 꺼내려고 했었다. 그러다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길게 싸우고 싶지 않아서 출근하기 바로 전에 이야기를 꺼낸 참이었다. 그리고 바로 예상했던 답이 돌아온 셈이었다. 처음부터 하다 못해 뭐하는 사람이냐든가 결혼했던 사람이냐든가 이런 정도의 질문쯤은 나와야 그래도 딸의 미래를 걱정해주는 어머니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기야 자상하게 조목조목 물었다고 해도 더 나아질 일은 없을 터이기는 했다. 젊은 시절 결혼을 파기하고 떠났던 남자가 이제 이혼하고 딸아이까지 맡아 기르면서 청혼에 왔다고 하면 어머니는 더 기암을 할 것이 틀림없었다. 결혼에 실패한 남자라는 이야기 외에 다른 부부는 어물어물하면서 더 이야기하지 않았었다. 운전하는 동안 정의의 마음은 무거웠다. 이제 와서 어머니에게 허락을 구하는 것은 아니었다. 말하자면 일방적으로 통보를 한 셈인데 한동안 신경을 곤두세워가면서 마음 불편하게 지낼 일이 마음에 걸렸다. 정의도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지니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불행한 사태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상상을 해보았다. 마음속 깊이 그 남자에 대한 사랑이 남아있는 것도 아니었다. 청혼을 받고도 가슴이 떨리거나 행복한 느낌이 아니라 사업 프로젝트를 제안받은 것처럼 덤덤하기만 했다. 그에게 생각해볼 시간을 갖겠다고 했지만 이미 정의의 마음은 결정되어 있었다. 하나 있는 딸도 지금 대학 신입생이라니까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았다. 문득 얼마 전 대학 신입생이던 딸아이를 잃은 박 교수의 생각이 났다. 그렇지 않아도 그 학교에 오늘 특강이 있는데 한 번 만나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정의의 마음을 더 무겁게 했다. 정의가 어렸을 때 아버지와 헤어진 어머니는 남자라면 이가 갈린다는 소리를 후렴처럼 입에 달고 살았다. 혼자서 자립해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최선의 삶이라고 어머니는 어려서부터 정의를 세뇌시켰다. 아닌 게 아니라 아버지라는 사람의 태도를 보면 그건 사실인 것 같기도 했다. 어머니와 헤어진 이유도 본처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버지는 유부남이며 아들 둘까지 있다는 사실을 모두 숨기고 어머니에게 접근해서 절에 가서 결혼식도 올리고 정의까지 나왔던 것이다. 어머니가 아버지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격분하는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래도 아버지가 상당한 목돈을 쥐어줘서 어머니가 하는 드레스숍의 기초를 마련하게 된 공로는 알아줘야 할지도 몰랐다. 말하자면 위자료는 주었으니까. 주위 사람들은 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으로 알고 있었다. 정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아버지는 정의 무녀에게 사망한 사람이었다. 어머니가 모든 것을 걸고 사다리를 올라가려면 불행한 결혼의 흔적은 지워버리는 편이 더 나았었는지도 몰랐다. 하기야 어차피 야압의 동거였지 결혼도 아니었다. 지우개로 지우듯이 그냥 말살해버릴 수 있는 관계였다고 볼 수도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 정의라는 아이가 태어났다는 것 하나만 지어지지 않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젊었을 때 그 남자하고 결별하게 된 이유도 드라마처럼 출생에 대한 비밀이 드러나는 것이 싫어 기피한 점도 없지 않았다. 줄줄이 달려있는 남자의 가난한 식구들이 공포스러웠던 것도 사실이었다. 불행한 청춘이었다. 그 남자하고 헤어진 이후 다가오는 남자도 없었고 누군가를 미친 듯이 혼자서라도 흥모해 본 적도 없었다. 다행히 세상은 그동안 많이 바뀌어 나이 들어가는 노초녀 교수의 출생 문제 같은 데는 아무도 관심이 없는 것 같았다. 열심히 살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때가 오면 조용히 삶을 마감하면 되리라고 정의는 생각해 왔다. 그동안 정의는 아름답고 행복한 삶에 관해 신문에 칼럼도 쓰고 책도 몇 권 냈다. 고통과 자의식의 흔적이 별로 없는 정의의 글은 의외로 젊은 사람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 아름답게 긍정하며 칭찬하며 이런 단어들 사이에서 시간은 저 혼자 가듯이 움직이고 정의는 서른을 지나고 마흔을 지났다.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대체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 것일까 가끔 늦은 밤까지 교수실에 앉아 있을 때면 삶에 대한 무의미와 회안이 정의의 가슴을 채웠다. 집에 돌아가 어머니와 마주하는 일도 지치고 힘들었다.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다고 믿는 어머니와 한 공간에 거주하는 일은 어떤 때 고문에 가까웠다. 차라리 나를 그대로 내버려 두었더라면 그때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나를 그 집에 주고 새로 인생을 시작했더라면 하는 생각이 가끔 들기도 했다. 어떤 일이 닥쳐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너만이 내가 사는 의미였어. 나는 너를 강하고 튼튼한 사람으로 키우고 싶었어. 나처럼 살지 않도록. 어머니는 성공을 하기는 한 셈이었다. 정의는 어머니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었으니까. 정의의 글이 신문에 나거나 책에 대한 좋은 평이 신문이나 잡지에 실릴 때 어머니는 삶의 의미를 찾은 듯이 기뻐했다. 정의의 내부에서 생명력이 말라들어가는 물줄기처럼 시들어가고 있는 것을 전혀 모르는 사람 같기만 했다. 너는 모른다. 내가 얼마나 삶의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지 말이야. 봐라. 내 제자들을 봐. 우리 집에 오기만 하면 그렇게 감탄과 부러움에 차서 너를 보지 않니? 이 넓은 집과 수많은 책들 너 혼자 쓸 수 있는 넓은 서재 하고 싶은 일을 다 이루며 살고 있는 사람의 모델인 거야. 너는 강의가 끝난 후 정의는 한동안 연구실에 그대로 앉아있었다. 어차피 치러야 할 일이기는 하지만 집에 돌아가 어머니의 집요한 닭다리에 시달리고 싶지 않았다. 그 남자에게서 오후에 전화가 왔지만 오늘은 일찍 들어가야 한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중동으로 유학 가있던 그 남자가 학일을 마치고도 오랫동안 객지에 떠돌다가 귀국했을 때 친지들은 전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고 했다. 유학을 떠날 때부터 사람들이 우려했던 것은 그의 전공이 중동 정치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기회를 잘 만나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낙동강 우리알처럼 힘들여한 공부가 소용이 없으리라는 회의도 많이 들었다고 그는 말했다. 그때 어머니가 결혼을 반대했던 이유 중 하나도 하필이면 그 으스스하고 이해도 안 가는 사람들에 관한 공부를 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게다가 결혼해서 정의와 함께 떠나도록 허락해달라는 말도 냉정히 거절하게 만든 빌미가 되었다. 유학가서 얼마 후 다른 여자와 서둘러 결혼을 하고는 몇 년 후 결혼의 실패에 딸을 혼자 키웠다는 조건은 그때보다도 더 길길이 뛸 만한 이유가 될 것이었다. 뭔가 비정상적인 데가 있는 사람이라 중동에 관한 공부를 하려고 하고 또 그런 곳에 여자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 게 아니냐며 도저히 같이 살기 쉬운 사람이 아닐 거라고 어머니는 정의를 밀어붙였다. 정의가 그 당시 결혼을 단념하고 절교 선언을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아버지 때문이었다. 어렸을 때 돌아가셨다고 했을 뿐 아니라 아버지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정의는 소설을 쓰듯 거짓말을 했다. 그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다고 털어놓기도 구차스러웠고 이런저런 일들이 걸리면서 정의의 마음 속에 힘들여 뿌리를 내렸던 사랑의 감정도 메말라버려 쉽게 그를 포기했었다. 남자의 유학 기간은 생각보다 길어졌고 학일을 마칠 때쯤은 마땅히 돌아갈 자리가 없어 그곳에서 직장을 구해 살아왔다. 그러나 남의 집 불구경 비슷하던 중동 사태가 연이은 한국인 납치와 살해, 협박으로 이어지면서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그쪽 사람들의 정서를 알아내기 위한 전문가가 더 필요하다는 사람들의 견해가 뒤따랐다. 마침 학위 논문이 중동에 이해하기 어려운 정치와 문화에 관한 것이었던 그는 정부 기관의 좋은 조건으로 급격히 스카우트를 받게 되었다. 중동 사람들의 연이은 폭탄 테러는 대책을 세우기 어려운 인간의 행태의 양상이었다. 심리학에서 그토록 주장하던 자기 보전의 본능이라는 것이 증오와 명분 앞에 사라지는 것을 이해하기는 난망한 일이었다. 목적을 위해 목숨을 풀립보다도 하찮게 내던지는 중동 주동자들의 태도는 테러 희생자의 가족이나 가까운 친지가 아닌 사람들에게도 섬뜻한 이야기였다. 그는 그런 일련의 일들 때문에 자기가 쉽게 자리를 잡을 수 있었노라고 했다. 사람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믿어왔던 합리성이나 자기 보존 본능의 이론은 설명할 수 없는 혼돈 속에서 무너져 내리고 말았던 것이었다. 옛날 전제정치 시절처럼 범인의 가족이나 친척을 처벌할 수도 없고 자살한 범인에게 어떤 형태의 처벌도 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사람들의 당혹감은 깊어가기만 했다. 살인과 자살이 함께 뒤섞여 벌어지는 난동에 대해 인간을 설명하던 이론들은 무력하기만 했다. 불행한 성장 과정과 분노만으로 설명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었다. 다른 대학에서 특강을 끝내고 나서다가 문 앞에 서 있는 박 교수를 보고 정의는 깜짝 놀랐다. 내심 여기 온 길에 그녀를 찾아보아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지만 망설이던 참이었다. 아니, 웬일이세요? 박 교수는 조용히 미소를 띄었다. 웬일은요? 선생님 오신다고 해서 뵈려고 왔죠. 그렇지 않아도 오늘 강의 끝나고 한 번 뵈러 갈까 했었어요. 진심이었다. 몇 달을 두고 벼르던 방문을 차마 실행할 수가 없었던 제일 큰 이유는 무어라고 이야기해야 좋을지 모르겠다는 중압감도 함께 있었기 때문이었다. 박 교수는 조용히 머리를 끄덕였다. 어쨌든 이렇게 뵙게 되었네요. 함께 점심할 시간 되세요? 그럼요. 두 사람은 초록색 물이 오르는 나무들이 그 위용을 뽐내고 서 있는 교정을 걸었다. 우선 내 사무실로 갈까요? 그러지요, 뭐. 박 교수의 사무실은 그녀의 단정한 성품처럼 잘 정리되어 있었다. 창문 쪽을 빼놓은 양쪽 벽이 책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래쪽 두 단은 검정색 하드커버로 단장한 학생들의 논문들이 가득 차 있었다. 방에 놓인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자 박 교수는 커피포트의 스위치를 켜서 물을 끓였다. 우리 교내 식당으로 가서 점심을 먹을까요? 밖으로 나갈까요? 시간이 충분하세요? 사실은 두 시에 강의가 있어요. 그럼 우리 그냥 김밥이나 샌드위치 같은 걸 매점에서 사다가 여기서 먹으면 어때요? 그럴까요? 박 교수는 이어서 말했다. 오랜만에 만났는데 대접이 아닌 것 같아서 대접은 무슨 그냥 차 마시고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데요. 박 교수는 조교에게 부탁하겠다고 말하고 밖으로 나갔다가 곧 돌아왔다. 박 교수는 잔잔하고 무심해 보여서 딸아이의 자살이라는 큰일을 겪은 사람 같지 않았다. 정의는 오히려 자기가 들은 이야기가 헛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지경이었다. 학회에서 전공이 같은 쪽이라 몇 번 만나게 될 때마다 결혼을 하라고 권하던 박 교수였다. 남편이라는 존재는 별로 도움이 안 될 때가 있지만 아이를 갖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허물없이 말하던 박 교수였다. 선배연 하지 않고 소박한 그녀를 만나는 것은 즐거운 일이었다. 그러나 몇 달 전에 그 충격적인 소식을 들은 이후로 정의는 그녀를 만나기를 두려워했다고 보는 편이 맞을 것이었다. 신문에 기사가 나지도 않았고 주위 사람들 어느 누구도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다고 만 했다. 교정에 벌써 봄기운이 완연하다는 이야기를 서두로 이증음 학생들 이야기며 소소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 동안 조교가 김밥과 샌드위치를 사가지고 왔다. 도시락을 싼 은박지를 여는 박교수의 손놀림은 예사로워서 바로 며칠 전에도 함께 점심을 나누고 헤어진 사람 같았다. 이즈음에는 김밥도 전문화되어 있어서 정말 맛있게 잘 만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녀는 정의에게 도시락을 권했다. 아침을 늦게 먹었더니 박교수는 김밥 몇 점을 집어먹고 슬며시 젓가락을 놓았다. 왜 오후 강의도 있는데 더 드시지 않고요. 정의가 권하자 박교수는 고개를 저었다. 통 식욕이 없어서 많이 먹지 못해요. 정의도 도시락에 김밥을 반쯤 먹고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젓가락을 놓고 있는 그녀 앞에서 혼자 먹고 있기도 그렇고 온갖 상념이 머리를 오락가락해서 맛을 할 수 없었다. 한동안 두 사람은 합이라도 한 것처럼 말을 하지 않고 그대로 앉아 있었다. 창밖에 자리 잡은 목련꽃에 터질 듯한 봉우리가 시야에 잡혔다. 한동안 실내에 흐르는 침묵이 견디기 어려워 정의가 불쑥 말했다. 이제 곧 목련이 피겠네요. 박교수는 대답 없이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다. 저기 아이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 정말인가요? 정의의 물음에 박교수는 그대로 아무 대답도 없이 한동안 앉아있었다. 눈가에 눈가에서부터 희미하게 붉은 빛이 감돌다가 눈물이 고여들었다. 아주 천천히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언제 들으셨어요? 누군가 전화를 했었어요. 여기로 두 번이나 찾아왔었는데 안 계셨어요. 그녀의 눈에 고인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그 일이 있은 후 한 학기를 쉬었어요. 학교는 마침 안식년을 받으려던 학기였어요. 그래서 어디 다녀오셨어요? 그냥 집에 있었어요. 좀 떨어져 있는 성당에 그 아이가 있거든요. 매일 그곳에 갔어요. 걸어서요. 어떻게 그런 일이 정말이지 성당으로 가면서 오면서 내가 나한테 매일 물었던 말이 그거예요. 왜 왜 대체 왜 그렇게 다정하던 아이가 그렇게 꿈도 많던 아이가 그녀는 그동안 일어났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딸아이는 사귀는 사람과 헤어지고 나서 공부에도 전혀 관심이 없고 만사에 그저 무심해져서 움직이고 싶어하지 않는 게 처음 시작이었다고 했다. 정의는 미동도 하지 않고 앉아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마음속으로는 이제 자신도 그만 생을 마감하는 게 더 좋은 게 아닐까 하는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 박교수와 작별하고 나와 주차장까지 걷는 동안 캠퍼스에 만개한 벚꽃이 눈에 들어왔다. 하늘 아래 꽃구름의 띠를 두른 듯 했다. 정의는 걸음을 멈추고 벚꽃나무 아래 놓인 벤치에 앉았다. 행복을 그림으로 그린다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연분홍빛 솜사탕 같은 꽃무리의 휘황함과 옅은 듯 하면서도 주위를 다 휘돌아 오르는 그 향기까지 문득 벚꽃나무 아래 자기 생애를 내려놓고 잠시 앉아있었다던 시인의 시가 떠올랐다. 정의는 쓴 웃음을 지으며 손을 앞으로 내밀어 눈처럼 낙하하는 벚꽃을 받았다. 꽃잎은 손위로 가볍게 춤추며 내려앉았다. 자신이 책에 썼던 구절처럼 이런 아름다움과 만나는 것만으로 생의 의무는 과연 충분했던 것일까. 문득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살아온 것 같은 자괴감이 날카로운 통증으로 가슴을 치고 올라왔다. 이제 되돌아가서 다시 살아볼 수도 없는 인생을 옛날 정서에 대한 미련 때문에 다시 시작해야만 하는 것일까. 그러나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어머니와 지금처럼 마주안고 아침마다 헤어졌다. 저녁에 만나는 삶의 그림은 생각만 해도 끔찍했다. 그 남자와 아침마다 헤어졌다. 저녁에 만나는 그림은 좀 더 나은 그림이 될 수 있을까. 뭔가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게 더 나으리라는 생각도 없었다. 그는 옛날에 정서를 되살리는 것이 가능한 일이기라도 한 것처럼 따뜻한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았지만 이제 정의에게는 미지근한 호감의 기억밖에 남은 것이 없었다. 그런데도 결혼을 강행하려고 드는 자신을 스스로도 이해하기 힘들었다. 그의 청혼을 받고 제일 처음 정의가 대답한 말은 아버지가 살아있으며 자기가 했던 아버지에 관한 모든 이야기는 다 사실이 아니라는 이야기였다. 그는 그런 일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왜 그때 그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느냐고 그는 오히려 반문했다. 인생의 책임은 부모도 져주지 못하는 것이고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자신의 인간으로서의 가치가 깎여나가는 것도 아니라고 자기는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의는 불현듯 그에게 의지하고 싶다는 심정이 들었다. 그러나 그가 떠난 후 자기가 치사량의 약물을 복용하고 자살을 기도해서 응급실에 실려가 위세척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하지 못했다. 있는 그대로 정직하지 못하고 아직도 무엇인가를 숨기려고 드는 자신에게 정의는 환멸을 느꼈지만 그 이야기를 해서 그를 겁먹게 하고 싶지는 않았다. 그동안 바쁘게 살아가면서 아이를 낳고 기르고 싶다는 생각은 전혀 해본 적이 없었다. 이제 아이를 갖기 어려운 나이에 이르자 바삭바삭 말라버린 나무처럼 시들어가는 자신의 모습이 어렴풋한 그림처럼 눈앞에 떠올랐다. 어머니 때문에 구차한 생에 매달렸던 것은 아니었다. 비겁함 때문이었을까 버릴 수 없는 생애의 동물적인 집착 때문이었을까 정의는 눈물이 고인 박교수 앞에서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했다. 그 아이는 이제 안식을 얻고 여기보다 더 좋은 곳에 있을 위로가 되기는 고사하고 마음을 더 아프게 할지도 모르기 때문이었다. 벚꽃나무 아래 앉아 정의는 아름다운 정경과 마주설 때 그 순간에 우리 삶은 얼마나 큰 가치를 지니게 되는가 라고 썼던 자신의 책의 한 구절을 기억했다. 긍정하는 마음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썼었다. 이제 정의는 생의 전환기를 가져보고 싶었다. 더 불행해져도 상관없었다. 어떤 변화라도 이렇게 미지근한 물속에 잠겨있는 것 같은 생의 지루함 보다는 나을 것이었다. 결혼 그 전과 후는 좀 다르지 않을까. 하기 취득 그 전과 후 탄생 그 전과 후 처럼 답이 없는 노릇을 터였다. 그렇지만 전환기 이전의 상태로부터는 해방되는 것이 아닌가. 이제 중년기를 지나 노년이라는 전환기를 흔적도 없이 뚜렷한 사건도 없이 하다못해 죽고 싶으리만큼의 절망도 없이 막고 싶지는 나눴다. 어머니의 의견은 아마 맞는 이야기일 것이다. 정의 주변의 동년배 여자들은 거의 다 정의의 삶을 부러워했다. 현대 여성들이 동경하는 성공과 재정적인 안락함과 독립된 삶 그 위장된 자유 속에 숨겨져 있는 이 무의미한 지루함에 대해서 사람들은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 어머니는 밤늦게 집에 돌아온 정의가 신발을 벗고 있는 현관까지 따라 나와 이야기를 좀 자세히 해보자고 다그쳤다. 뭐 그렇게 특별히 따로 할 이야기도 없어요. 청혼을 받고 생각해보니까 결혼 못할 이유도 없다 싶어서 그렇게 미지근한 소리가 어디 있냐. 그 사람 아니면 죽을 것 같이 좋아 날뛰던 사람들도 번번이 원수가 되면서 갈라서는 파네. 그러니까 미지근한 태도가 결혼에 더 나을지도 모르잖아요. 얘가 지금 말장난을 하고 있는 거냐. 도대체 결혼을 해서 얻을 게 뭐가 있냐. 혹시 너 어머니의 눈이 냉정하게 정의의 몸을 훑어내렸다. 이러한 이야기 하기는 뭐하다만 남자가 그리워서 그러는 거냐. 정의는 가슴이 답답해 오면서 더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딱 끊어 말했다. 네. 얘 좀 봐라. 이제 못하는 소리가 없구나. 어머니가 물으니까 대답한 것 뿐이에요. 그냥 좋아하는 사람 사귀기도 하고 그러면서 지내도 그만 아니냐. 이제 와서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겠냐. 여태 이런저런 좋은 자리 다 마다 하다가. 비웃으라고 하세요. 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내가 이렇게 이상한 태도를 보이는지 궁금하구나. 어디서 만난 사람이냐. 뭐 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중요한 걸 이제야 물으세요? 하도 고집을 부리니까 그렇지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아마 누군지 알면 기암을 하실 거예요. 어머니의 눈이 멀어섰다. 내가 아는 사람이냐? 말하자면 그렇죠. 말하자면? 대체 누구냐? 정의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때 그 사람 이예요. 얘가 유행가를 읊고 있나? 그때라니. 그때가 갑자기 어머니의 눈이 커졌다. 아니 설마 그때 너를 버리고 그래서 정의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는 앉았던 소파에서 벌떡 일어섰다. 얘 좀 봐라. 미쳐도 아주 곱게 미쳤구나. 아니 그때 제멋대로 너를 버리고 다른 여자 하고 결혼해서 내가 죽으려고 결심까지 하게 만들었던 그 사람 이란 말이냐? 버리긴 누가 버렸다 그래요. 사실은 내가 싫다고 그랬는데. 어머니는 기진맥진한 사람처럼 털썩 자리에 도로 주저앉아 머리에 손을 얹었다. 얘 머리꼴이 깨질 것 같다. 그만 말해라. 어머니의 안색이 창백해졌다. 아이고 숨이 안 쉬어진다. 얼른 청심안 정의는 천천히 일어서 어머니 방으로 들어가 화장대 서랍에서 금박으로 포장한 청심안 하나를 꺼냈다. 어머니는 청심안을 먹고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물을 마셨다. 그리고 한참 머리를 소파에 기대고 눈을 감고 앉아 있었다. 맵시 깨입은 자주색 홈웨어 위로 가슴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눈에 띄었다. 한참 후에야 어머니가 입을 열었다. 내가 제정신이 아니로구나. 그런 것 같아요. 정의는 심드렁하게 대꾸했다. 어머니의 얼굴은 한껏 심란했다. 그래도 청심안이 효력을 발휘하는지 기운은 차린 것 같았다. 너는 자존심도 없냐? 그래 그 놈은 제 옆연내는 어떻게 했다는 거냐? 이혼했대요. 잘한다 잘해 참 잘하는 짓이다. 그럼 그동안 쭉 나 모르게 연락을 해왔다는 말이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귀국한지 몇 달 안 되었어요. 그래 그 뻔뻔한 놈이 너한테 청혼을 했단 말이냐? 정의는 침묵으로 그 질문에 대답했다. 그 놈이 그렇게 좋으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정의에게서 느껴지는 어떤 부분이 심상치 않은 모양이었다. 그런데 무슨 결혼이야 결혼은? 나는 그 사람이 싫지는 않아요. 그걸 말이라고 하니? 그런 이유로 결혼할 양이면 사방에 혼처가 널려 있다. 재혼의 아이까지 달린 사람하고 결혼하려면 싫지 않은 정도의 사람은 얼마든지 있다니까. 아무튼 다음 달에 결혼하고 그 사람 집으로 내 짐을 다 옮길 거예요. 정의는 소파에서 일어서면서 최후 통첩을 했다. 그 사람 아이도 있다면서 괜찮아요. 너 전실자식 기르기가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인 거 모르냐? 내가 아주 복에 겨워 불행해지고 싶어서 환장을 했구나. 내 생각에도 그런 것 같아요. 정의는 덤덤하게 말하고 일어서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하도 기가 막혀서 기암을 했는지 여느 때처럼 어머니는 따라 들어오지 않았다. 다음 날 정의는 남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에게 다 말씀드렸어. 그랬더니 뭐라고 하셔? 뭘 뻔한 이야기지. 우리가 결혼하는 걸 받아들이시겠대? 어머니가 하는 이야기는 이제 우리하고 상관없어. 다음 달에 결혼하고 집을 옮긴다고 했어. 그렇지만 정의를 위해서 오랫동안 살아오신 분인데 너무 충격을 받게 되는 건 아닐까? 그런 이야기 더 듣고 싶지 않아. 전화를 끊은 후 정의는 곰곰이 생각에 잠겼다. 내가 순전히 어머니 곁을 떠나기 위해서 결혼하려는 것일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다. 아무튼 이제 정의는 더 불행해져도 좋으니까 삶의 한 고비를 넘어 다른 쪽으로 가고 싶었다. 결혼식은 하지 않을 생각 이었다. 혼인신고는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할 생각 이었다. 그리고 그의 집으로 옮겨간 후 간단한 엽서를 학교의 동료 교수나 아는 사람들에게 띄울 작정이었다. 무슨 암흑가에 불법단체 행사처럼 결혼생활을 시작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이제 와서 드레스를 입고 어쩌고 하면서 인생의 연극을 다시 하고 싶지는 않았다. 아마 이것도 어머니는 참지 못할 부분일 것이었다. 그하고 결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의외로 간단했다. 청혼을 받은 후 정의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하고 나서 다른 이야기도 했었다. 나 우울증 약을 먹고 있어. 그는 위로나 수용의 말이 없이 그저 조용하게 물었다. 얼마나 됐어? 오래됐어. 그는 더 묻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도 알고 있어? 정의는 고개를 잡았다. 우울증 약을 복용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 정의는 그만 실없이 웃음이 터져나오려고 했다. 당신이 떠난 것이 제일 큰 이유였지요 라고 말할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건 사실이 아니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부터 얼마나 됐어? 한 1년 됐어. 장례식에도 가지 못했어. 자세한 이야기는 다 나중에 전해 들었어. 아버지의 장례식이 끝난 후 우울증 약을 처방해 준 의사는 상담은 받고 싶지 않고 약에 대한 처방만 원한다는 정의를 한동안 바라보고 있다가 그럼 그렇게 하자고 이야기했다. 한 번에 많은 분량 약을 처방하기는 어려우니 한 달 분량을 처방하고 다음에 다시 와서 처방전을 받아가기로 했다. 의사는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정의를 보고 그저 안부를 묻듯이 잘 지내느냐고 묻고 잠은 잘 자는지 식사는 잘하는지 물었다. 정의는 잘 지내고 있다고 대답하고 처방전을 받아 돌아오거는 했다. 대답은 대체로 사실이 아니었다. 가끔은 지독한 불면에 시달리기도 하고 식욕이 없어 하루종일 식사를 거른 적도 있었다. 지난달 약을 받으러 갔을 때 정의는 곧 결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사는 한동안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 사람이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하던가요? 뭐 별다른 이야기는 없었는데요. 정의는 처방전을 받고 약국에 내려가서 약을 받았다. 그동안 그 의사가 고마웠지만 이제 그만 와야 하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 의사가 1년 동안 정의에게 어떤 의미로 마음의 위로가 되어주었던 것은 사실이었지만 심리치료라는 것을 받고 싶지는 않았다. 반드시 살아남아 아버지가 버려도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만 하겠다는 원망은 정의에게 거의 강박증처럼 작용했었다.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듣고 정의가 느꼈던 것은 어두운 우물에 빠져드는 것 같은 절망감 이었다. 정의는 장례식에 가지 않았다. 자신의 마음속에서 이미 죽어버린 사람을 위해 또다시 장례의 격식을 갖추고 싶지는 않다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아버지의 그림자는 예전에 실제로 죽은 적이 없듯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죽지 않고 그늘을 두려웠다. 결혼을 강행하는 게 또 다른 인생에 덫을 놓는 것은 아닐까 그런 두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잠자리에 들 때마다 이제 그만 인생을 마감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을 막아보기 위해 위험한 카드를 던져보는 것이 도움이 될지도 몰랐다. 따뜻하고 다정하게 자신을 대해주고 이해해 줄 사람이 정의는 필요했고 자신의 이야기를 다 듣고도 결혼하겠다는 남자에게 자신의 초라한 삶을 맡겨보고 싶었다. 그 남자도 정의를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마음속 불안은 점점 커지고 그 남자와 그 남자의 딸 사이에 끼어드는 자신의 모습은 가끔 다른 사람을 시각적으로 바라보듯이 껄끄럽게 느껴지기만 했다. 곰곰이 생각에 잠겨 앉아있던 정의는 언제든지 필요할 때 전화해도 좋다며 정신과 의사가 주었던 명함을 꺼내 전화를 걸었다. 만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는 정의에게 의사는 부드러운 어조로 언제 찾아오겠느냐 고 물었다. 내일 오전 중에 시간이 되느냐는 정의에게 의사는 10시 전이면 괜찮다고 대답했다. 그럼 9시에 찾아뵙겠다고 정의는 약속했다. 아침 일찍 일어난 정의는 조교에게 전화해 오전 강의를 비디오 수업으로 대체해달라고 부탁했다. 운전하지 않고 정의는 택시를 타고 정신과 의사의 사무실로 향했다. 이제 자신이 진심으로 원하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알 수 없었던 삶에 대한 이야기를 그에게 하고 싶었다. 몇 달 동안 자신을 밀어붙이지도 강요하지도 않았던 의사를 만나 괴롭겠지만 정직한 대면을 자신과 하고 싶었다. 남자에게는 아침 일찍 전화를 걸었다. 이렇게 일찍 웬일이야? 무슨 일 있어? 놀란 어조로 반문하는 남자에게 정의는 간단하게 대답했다. 오늘은 만나기 어려울 것 같아. 다음에 다시 전화할게. 언제? 우선 전화할 때까지 기다려줘. 알았어. 기다릴게. 남자는 의외로 선선히 대답했다. 정의는 정신과 의사의 진료실문을 열기 전에 심호흡을 했다. 잠시 망설이며 서있던 그녀는 문손잡이를 돌렸다. 구제적인 내용은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해야만 할 것 같았다. 자신을 오랫동안 지배해온 삶의 무의미성에 대해 고개를 돌려온 절망감에 대해서 자기를 버린 아버지나 군림하는 어머니가 아닌 진짜 가족을 가져보고 싶다는 자신의 숨어있는 열망에 대해서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